흥 어떡해! 우와 라こう 못해 난 기억할 거 같은데 내가 어떻게 뛰어다녀, 이거? 아니 길을 모르겠어! 그니까 길을 어떻게 알아? 우와, 밑에, 밑에 봐봐. 다다라라라라라다다라라다다라! 이게 진짜? 그니까 맵이 너무 예뻐서, 좀 솔깃하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! 오늘 올리움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? 와, 진짜 까마득하다. 내가 너무 잘 깼서 놀라지 마, 여러분... 이런 침대 한번 밟아주고 근데 지금은 좀 낮아가지고 좀 퍽퍽 시원시원하게 가는데 엄청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골라야돼 우리에게 첫번째 시련이다 어디로 연결됐는지를 보면은 게임은 쉽지 이쪽이군 저쪽인 것 같은데 으아아아아아아 와 이거 게임사 게임이 손에서 땀이 많이 나는구나 와 진짜 몸에서 소름이 확 끼친다 하아 하아 아 이런 걔네 침대는 이거는 헐크야 그냥 올라가자 안전하게 하자 마이클랜스 아들 오유 역할이 오유 역할이 와 여기까지 벌써 올라왔다 야 나도 너무 잘한다 우와 진짜 게임은 피지컬이야 진짜 오호 좀 시원하게 여기 바닥이 있으니까 오호 아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 이런 캐리어 같은 거 역시 한 칸 한 칸 신중해야 돼 이 아래서도 한번 방심했으면 떨어졌다 진짜 다들 병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쉬운데요 가자 하아아아아 와 날목코스 지린다 여러분들 저 참고로 항아리도 골프공도 깨는 거 한번도 없어요 쪼끔하고 꺼버리고 골프공도 쪼끔하고 꺼버리고 그 내가 거리감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안 올라가셔서 슈퍼점프는 없나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아하하하하 엄청 먼... 하아아 융 【 허헣 진짜 어었و 무서워 어 지금 뭔가 무서워 기억 안 나 어유 무서워 어엉 아 왜 이렇게 아 왜 비스듬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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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렇게 안가져 왜 왜 비스듬해 와 나 어디까지 떨어진거지 운에 맡긴다 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운에 맡길 수 없어 아 침대 가고 있는거 맞아 근데 그만 가야되는데 나 왜 이렇게 낮게 뛰어 야 다시 뒤로 뒤로 뒤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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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어떡해 뭘 한 번 더 누르라는거야 아 계속 앉아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안돼 나 못해 못해 뒤로가 뒤로가 안돼 가기싫어 어떡해 어떡해 여러분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게임이에요 잘한다 여기까지 어떻게 한 번에 올 수가 있지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뭘 또인데 어디야 여기 다시 하아 야 잡아 어 등기부터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허허허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 진짜... 최근에 이렇게 땀 흘려본... 기억이 별로 없는데... 어떡해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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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내려가지? 여기가... 아... 여기까진 괜찮을든? 아... 짜증나 진짜... 오오오 확인 오후. 어piece 우와 이런 맵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고 싶었어 네가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우와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것 봐 진짜 떨어지지 말자 이거는 다음 안전구강 가지 가는 거야 진짜 떨어지지 말자 이거잖아 아니 아직 괜찮아 여러분 여기서 잡으면 괜찮아 아직 괜찮아 여긴 뭐? 타는 건가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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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반쯤 왔다 드론까지였어 왜 다시 내려가? 뭐야? 왜 다시 내려가? 뭐야? 뒤로 간 거야? 뭐야? 아니 드론 밖에 아니 선대 아니 드론 밖에 없었잖아 거기에 탈게 이쪽 길이었네 난 무조건 저쪽 길인 줄 알았어 너구나 이거 타면 또 아래로 가는 거 아니지? 이런 건 이렇게 숨겨놓은 건 어떻게 찾았냐 와 저거 밟아야 돼? 가보자 파쿠르 진짜 어떡해 저기가 내 한계 같긴 했어 여기 공사장인가? 거긴가? 여기 안에 안 밟아지나봐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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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됐다 뭐야? 뭐 왜 구르는 거야? 아니 방금 아하 대충안하 있어 꽂아 Steuer 굿 굿 아 너하 나 이럴 줄 알아 아 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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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쿠폰이네 도전 세 번째 끝 아 절대 시프트를 눌러서는 됐어 어 뭐야 이거 왜이래 신기해 와 됐다 박수 박수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길이 어디야 노란 데까지 노란 데까지 노란 데까지 강의해줘 강의해줘 침대까지 바라지도 않아 노란 데까지 됐다 태풍 어디까지 추황색은 좀 우린듯? 추황색까진 욕심인듯? 아니야 만족해 여기서 만족해 더 가지마 만족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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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st 상을 찾아 장구로 jon 사람들이 없어? 진짜 싫다 택배 지옥 너무 힘들었어 여기까지 여기 어디야? 안녕하세요 콜라 좀 주세요 콜라 좀 엘레베이터 오 맞네 이랬는데 갑자기 내려가는 거 아니지 설마 여기 버스국 아니야? 수상해 어 어 찾았다 우와 이런 길이 있었어 나 화날라 그래 형타 좋네 아니 이게 뿌듯한 게 아니라 형타가 오는데요 펜하 되네 되네 뭐야 아 자랐지롱 자랐지롱 그러게요 침대? 저기까지? 되나? 진짜, 진짜, 진짜 제발 한 번만 이 침대 왜 있는 건데? 이거 침대 왜, 왜, 왜? 아니, 침대가 왜 있지? 가자! 대초로! 아니 근데 한 5시간 만에 깰 만한가? 조금 아쉽긴 하다 근데, 진짜 오늘 좀 잘 한 것 같은데 다시 나중에는 이거 올리고 끝판까지 한 번 이어서 해도 좋겠다 이어서는 다시 그 부분도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